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조업체만 입주해야 하는 산업단지에 대기업의 물류창고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억 원이 넘는 지방세도 감면해 줬는데 하만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고시를 변경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원공된 하만 올촌 산업단지입니다. 금속 가공이나 기계 부품 제조업체들 사이에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경남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는 모두 이 출고센터를 거칩니다. 하지만 당초 하만군이 고시한 월촌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엔 금속 가공 제품과 전기장비 등 모두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조업이 아닌 출고센터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을까?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가 하만군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기계와 항공기 엔진을 만들겠다며 제조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하만군도 현대자동차가 사실 출고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기업 유치란 명목으로 묵인했습니다. 하만군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제조업이 아닌데도 취등록세와 재산세 3억 8천만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하만군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올해 관련 고시를 변경해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